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두부라 성교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두부라 성교회 회원들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1인 1사역 봉사 추천합니다 그래서 주님 너 뭐하다 왔냐 그랬을 때 머리만 턱턱 긁으면 안 돼 아시죠? 글쎄 자리는 채웠는데 목사님이 자리만 채워도 봉사도 그러던데 그렇게 돈이 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일은 내가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전도해도 1인 2사이고 유튜브 홍보사역도 있고 그렇죠? 뭘 할 수 있어요 1인 2사역은 찾아서 꼭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특별히 유치부 또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한테 특별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치부나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랄까 따뜻한 사랑을 표해주세요 모든 부서가 참 수고 많지만 11시 예배를 반납하고 11시 예배 다인 목사의 설계를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양보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어린 생명을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 박수 한번 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종이 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소서 다친 분들은 열리게 하시고 안되는 것들은 되게 하시고 사지배치의 질병과 저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귀신들은 울고 떠나게 하시고 저들의 손과 발에 복이 담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감사결단예배 드보라 성교회가 드리지만 우리 원성도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 주님께 한 번 그리그리 할렐루야 오늘 재림과 휴고 20탄입니다 벌써 20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자 한 번 앞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자 Live life like a liver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토피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토머스 모어라고 16세기에 한 작가가 유토피아를 꿈꾸며 쓴 책이 있었습니다 상상의 섬에서 이런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하면 무료 시장에서 무료로 양식을 배급받고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섬에서 탈출하는 사람은 노예가 되고 자유가 박탈된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결국 한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유토피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지상 낙원이다 이랬죠 세상의 낙원이다 노동자의 천국이다 그렇지만 그 꿈은 하나의 유토피아 상상의 섬이 무너진 것처럼 그 꿈은 상상의 섬에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은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극락 종토를 얘기합니다 번뇌와 괴로움이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극락 종토는 불가능한 마귀가 사이비였던 천국을 이렇게 헛된 소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 강이 하나 흐르는데 우유가 흐르는 강이다 얼마나 우유를 먹고 싶었을까 그냥 우유가 흐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이 흐른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겠다 술이 흐르는 강 아니 이슬람이 말한 천국은 술이 흘러 우리는 생수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살 테러 하잖아요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 이슬람을 위해 순교한 사람은 바로 이 술이 흐르는 곳에서 마음껏 술을 마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딱 턱 꼬이고 누워서 72명의 미녀들이 수종둔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 듣는 얘기요 그게 코로나에 나옵니다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들은 자살 테러도 하고 합니다 선교 전문가들이 어느 때 미전도 종족이 사라지겠는가 그랬는데 선교 전문가들이 선교 대회를 하면서 2020년이면 미전도 종족은 사라진다 바로 내년을 말합니다 지구상에 미전도 종족이 이제 몇 천 종족이 있었는데 이미 다 이제 성경관이 번역이 됩니다 그냥 부족이 3천명만 있어도 성경 번역 성교회가 가가지고 그 부족말로 성경을 번역해버립니다 최소한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해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지구상에는 미전도 종족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내년이 되면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땅까지 복음이 증가되면 예수님이 제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인데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유토피아 그 인간들이 꿈꾸던 그 유토피아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성전에서 흐르는 성전의 방수를 아주 잘했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흐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강 좌우로 흐르더니 바다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바다가 죽은 적이 있나요? 죽은 적이 없죠 그렇다면 이 땅에 바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의 47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비슷한데 이 땅에 천국이 천년왕국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곧 재림하신다면 지궁이 천년왕국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천년 동안 게시록 20장에 보면 마귀가 무조경에 갇힌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마두기가 갇힌 적이 없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또한 많이 있고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4세기경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그 전에는 무천년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천년설이 신학계에 등장을 하게 됐고 이제 이 두조기로 뻗어가게 됐습니다 무천년설과 혹은 우천년설이죠 전천년설 두조기가 쫙 뻗어가게 돼 있고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장로교회 성교사인 언더우드가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천년 동안 마귀가 갇힌 세상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에루살렘 성전에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잠시 놓인 다음에 하늘에 영원히 올라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다시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불호수로 간다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는 타임라인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계 47장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과 같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시간을 외치되 날마다 그 실간을 외치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에 하여 있더라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예수계수의 보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쳤을 때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저 천국 에서 생명강까지 우리가 영혼이 살게 되겠지만 그리고 천연왕국에서도 이 생명수가 흐르는 걸 볼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른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늪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강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다치 늪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강 같은 인생을 살자 아멘 강은 흘러가요 늪은 고요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항강 교미출 혜은이라는 분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혜은이 분이 집사가 됐더라고 간증을 하는 걸 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이 영화 배우였는데 이름 모르겠네 그분이 깡패했어요 깡패 두벅이었다고 근데 그분이 좀 통역적이었나 봐요 사업하면서 혜은이 벌었던 돈 다 말아먹고 지금은 뭐 빚값다고 힘겨워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그 고난 속에서 생명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난 거야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사모했을까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강처럼 흐르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생수가 게시록에 신약까지 흘러가면서 마치 대하소설처럼 대하소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 시대를 가지고 쓴 소설이 아니라 역사가 흐르는 것처럼 그 역사가 흐르는 모든 것을 잡아가지고 쓴 소설을 대하소설이라 대표적인 소설이 토지라는 소설이죠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이렇게 25년간 책을 썼어요 한 소설가가 그 토지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25년이라는 책을 시간을 드렸다는 게 얼마나 참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그 그 그 그 한 가족사를 중심으로 구호한 말부터 일제강정기를 거쳐 강복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토지가 몇 편으로 돼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읽었는데 하여튼 뭐 여름에 그냥 세수 때 발 달고 가면서 아주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읽을 책인데 아마 16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타네러티브 대화소설이죠 그런데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히데겔 비손 유프라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강이 뭐더라 크게 그 강 아닌데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강은 그 강 아니야 비손 유프라데 히데겔 그 다음에 또 하나 4개의 강이 강 3에 흐르다 그랬어요 그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던 그 강이 대화소설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보혈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이맘으로 우리 심령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놓은 것들이 생수가 흐르나므로서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것이 마지막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봤던 반모성에 봤던 그 생수가 흐르는 곳 바로 그것까지 도도 흘러가는 겁니다 네 그 강은 에덴 동산에 발원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회복이요 천년한국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마귀가 뛰어들어서 에덴이 에덴이 지하하게 범벅이가 되고 그래서 애들이 쫓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까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중간 생략해 마귀는 그걸 중간 생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위대하니까 작년에 종교교육 500주년 기념이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마틴 루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카토릭 구교에서 우리가 신앙의 죄를 찾게 됐어요 정말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일은 종교교육입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이게 사람에게는 명함이 있는 것처럼 이 마틴 루터는 제가 다음 주에 반유대주의라는 걸 설교를 하겠지만 마틴 루터가 책을 한 권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반유대주의 그래서 반유대주의 절정을 이루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마틴 루터의 제자들이 차마 이 마틴 루터가 쓴 책을 이게 세상에 공개가 너무 무서운 책이니까 이걸 숨기기도 숨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숨겨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지 히틀러가 이 세상에서 유대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의 책을 가져와가지고 인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 그러니까 나치 군인들은 이 책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됐고 장교들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이것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쓴 반유대주의 유대인을 죽여라 사제를 찢어 죽여라 그들의 동정심을 베푸지 말라 그런 책을 아예 토시나 빼놓지 말고 장교들은 달달달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기차에 실어가지고 ICPG 감으로 보내죠 6년 동안 600만 명이 죽었는데 카토릭 교황에게 여러 사람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아이들은 살려주라고 교황 당신이 히틀러에게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카토릭은 반유대주의 절정에 치달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유태인의 피가 흐른다면 반드시 죽여한다 이런 거예요 교황이 그리고 그 얘기를 선포한 다음에 독일로 날아가서 히틀러와 차를 마시는 장면에 사진이 찍혀집니다 그리고 나치 군인들은 600만 명을 희생시키며 죽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내내 막 죽이고 태우고 하는 일을 하고 주일날은 쫙 차려입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마틴 루터가 쓴 책 그 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눈꽃만큼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 유태인은 사절이 찢어 죽여라 동정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패하고 여기 일본 천왕도 패했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해방이 된 겁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죠 그래서 나치 전범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재판장님 저를 처벌하시기 원한다면 지금 마틴 루터를 여기 소환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400년 전에 죽었는데 1600년대 종교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500년 됐고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마틴 루터를 처벌하면 내가 달게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틴 루터를 봐도 안 되고 교황을 봐도 안 되고 그 마틴 루터의 책을 들고 나치의 군사들의 장교들을 완전히 소환화시켰던 히틀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대의 역사였던 마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왜 마귀는 유태인들의 시를 말려고 했을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유태인의 시를 말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여름 불임전에 하만이 그랬고 에스터가 결국 그 나라를 살렸지만 그러니까 마귀의 시도는 유태인의 시를 말려온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것을 아예 시를 말려버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라는 이미 AD 70년 전에 없어졌어요 로마의 티터가 와서 다 밟아버렸고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하라 다 쫓아 냈습니다 다 죽이고 쫓아 냈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귀는 그 유태인의 시를 말리려고 시도를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짐으로 1948년 나라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37장이죠 47장이 아니고 이제야 이 뼈가 살겠느냐 그것은 죽어버린 나라가 죽어버린 히브리 언어가 죽어버린 민족이 살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처럼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샘이 넘쳐 오르고 꽃동산이 될 것이고 이사야의 65장 사자들이 집을 먹었다 풀을 먹을 거다 초식동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사자들이 초식동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 상징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돼? 아니야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해버린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한 것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는데 대체 신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00년대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기 전에 스폴처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그는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천년안국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어요 스폴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믿어야 되죠 나라가 회복될 거다 나라가 생길 거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틴 루턴은 왜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했을까 예수님을 십장에 못 박은 민족이기 때문에 증오했죠 그의 피를 우리 자수는 게 돌이라고 했으니까 마땅히 그들은 예수를 죽였으니 저절받아야겠다 한 놈도 살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마지막에 이 에시겔 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사도바울도 로마서 10장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턴은 유대에 대한 증오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든 유태인 증오 유태인을 증오하는 우리나라도 50%가 유태인 증오하더라고요 이번에 설문조사한테 50%가 유태인 증오해요 우리 유태인한테 돈 뺏긴 적 있습니까 안 받은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유태인이 살지 않았어요 지금 한 40명 살고 있는데 미군 중에 한 20, 30명 있습니다 사반원분들 몇 명 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유태인이 없기 때문에 유태인 증오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들이 계속 팔레스타인과 유태인의 충돌에 편파적인 보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리탈을 가서 아이들이 피 흘리는 장면만 계속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마르 팔레스타인의 테러자들이죠 거기 팔레스타인 안에 테러주의자들이 강제로 아이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학교 옥상 위에서 포를 쏩니다 가정집 위에서 옥상에서 포를 쏩니다 일부러 그러면 아이들이 온전 타격을 하죠 이스라엘은 온전 타격을 합니다 거기 동네에 그림처럼 다 알고 내비게이션을 누가 만들냐면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팔레스타인 테러주의자들을 온전 타격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온전 타격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받아서 0.1mm 차이하지 않도록 타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옥상에 그 밑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방송을 핵이가 날아오면 방송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를 타격할 겁니다 포탄이 날아오기 때문에 하마스 타격을 할 겁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방송을 듣고 피하려고 하냐 그러면 하마스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죽여 이 새끼들 움직이지 마 그래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폭탄이 날아가면 이제 아이들 죽였다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공격할 때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공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삐라를 뿌립니다 여기 공격할 겁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십시오 계속 보도한 다음에 때립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아이들을 그리고 여자들을 방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막 이렇게 그런 장면들을 편집에다가 갖다 주면 방송 보도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공격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지 이스라엘은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거나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하거나 또 이렇게 미사일이 날라 그 가자지구는 1년에 수천 발의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하마스는 목표 지적이 없어요 무조건 이스라엘 쪽으로 하나씩 미사일을 쏴버려요 시멘트로 만든 미사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에 날아가지도 못해요 그 미사일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날라오면 어디로 지하로 들어갈 방커가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방커로 숨어야 돼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막 계속 날아오니까 그러면 날아오면 이스라엘 군대는 거기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부터 저밖에 안 되는 땅인데 군사력은 대단합니다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이걸 날아온 방향을 추적해서 원점 타격을 하고 날아온 것도 또 타격을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 미사일 공격 하나보다 방어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날아온 미사일을 맞춰놔야 되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대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리나라 언론들도 반유대주의적인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뉴스를 보세요 왜 그런 공격을 했는지 거두절미하고 파레스탄 아이들이 막 다치고 막 그렇게 실려가는 것만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거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송에 나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반유대주의 사장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반유대주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낸 중에 말했죠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유대인들이 도왔습니다 키부츠의 그 녹화를 박정희가 배웠고 새마을 사업은 이스라엘의 키부츠 녹화 사업을 배워서 한 겁니다 지붕계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을 가르쳐준 겁니다 아이젠버그 이스라엘의 사업가 그 사업은 그냥 자기가 보증까지 서가면서 한국의 차관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형제국가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때 나눠줬다 그러죠 벨렉과 욕단 에벨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세상이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세상이 나눠줬다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에벨이 욕단과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이 형이고 욕단이 어제 개천절이었죠 개천절이 당군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나라가 열린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쪽에 만주 쪽은 다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이거 차지해야 됩니다 독도만 차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만주 벌판 우리가 차지해야 돼 하면 안 하는 거 봐요 중국에서 오셨나 봐요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동의족 한문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영상 보여주겠지만 한문이 다 창색이 있는 세상에 그 어떻게 그 배 안에 배선자에 여덟 개 입이 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왜 여덟 개 입이 들어가 그 여덟 명의 사람이 방주에 들었다는 얘기를 배선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남자가 에덴 밖에서 동산 밖에서 힘을 써야 된다 그게 남성 남자 아닙니까 사람의 갈비뼈 하나가 여자 아닙니까 아 무엇만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문을 보면 창색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동의족이 만들었어요 동의족이 누구예요 당군 할아버지예요 당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욕단이에요 그 당군 시대가 욕단 시대란 말이에요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동쪽산 네 거했다 동쪽산이 백두산 아닙니까 오면서 아리랑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욕단이 네? 니무로 니무로스는 뭐예요 저크리스의 상징이죠 니무로스는 바벨탑을 세웠죠 그 바벨탑을 건축하며 세계를 자기가 통일하겠다 그리고 경배를 받겠다라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벨탑의 음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 니무로스의 부인 세크라미트 그 여자가 달신이 되고 네? 그리고 니무로스는 해신이 되고 그 아들 니무스는 별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삼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지토로 넘어가서 태양신이 되는 것이고 바흘과 아세라신이 되는 거고 그 저크리스의 DNA가 계속해서 흘러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음모예요 모노도토다 바벨론의 성이요 그게 뭐예요? 저크리스오가 전 세계 사람을 무릎 꿇리고 경매받을 꿈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데 그게 뉴 월드 워드 아닙니까? 세계 단일 정부 제가 이제 제가 20단까지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감이 좀 잡혔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가 된 다음에 이 땅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은 환란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극심한 환란은 아닙니다 저크리스도가 통치하면서 화해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를 하고 성전을 건축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아닙니까? 1260일 3년 반 아닙니까? 다니엘에서 보면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왕계시록만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왕계시록과 다니엘을 함께 봐야 되고요 천년한국이 이해되려면 이사회를 보고 에스겔을 함께 봐야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림처럼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고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WCC 거대한 조직이 됐죠 카토릭이 대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화해를 했어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엊그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슬람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대요 당신의 조상이나 우리 사장님이 같으니 같은 하나님 아니냐 우리 한 종교는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을 성기는 거 아니냐 나 너무 놀랐어요 아 이슬람이 카토릭과 종교당원지를 하는구나 다만 시아파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과격 이슬람만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에루살렘을 무너서 유대인들은 다 씨를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메인이가 이란의 정권을 잡고 목표가 그거예요 에루살렘은 지구상에 없어버리겠다 이슬람은 지구상에 없어버리겠다 다시 한번 이게 저 그리스도가 그 이란 그 시아파 그 모슬렘을 통해서 계속 시리아와 요르단 손잡고 그 6.1 전쟁 나는 이 6.1 전쟁이 참 놀랍다는 생각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1 안에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전쟁이 끝내버리잖아요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방어하면서 오히려 돌파해가지고 그 요르단 땅 그 다음에 서쪽 에루살렘까지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골랑공원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란은 이란하고 이렇게 에루살렘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시리아 쪽으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에루살렘 이스라엘 편이 돼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그 약속한 그런 나라 더 배렛 플레이스 더 배렛 컨트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더 나은 장소로 우리를 이동해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더 나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버리면 목마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2%만 물이 부족해지면 갈증이 생겨요 5%가 부족해지면 혼수상태입니다 그리고 12%가 부족해지면 생명이 이독 단계까지 온답니다 여기 오늘 지금 건강 대체의학 건강에 관련된 유튜버를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늘 그런데 구독자 굉장히 많으시는데 건강에 박사하시더라고요 저도 건강에 조금 박사 말은 못 들고 건강 학사 등도는 되는데 그런데 아주 귀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몸에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물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내가 아프리카 이 사람들을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줘야겠다 내가 이제 생수를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우리가 처음 물을 개통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이제 확 쏟아나와 120m 어떤 거는 380m까지 팠어 280m 280m를 파니까 나와 그런데 그 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웅진코에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청원 아이스가 그런 물은 될 수가 없지 안반 속에서 아프리카에 나온 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한 잔씩 우리가 이제 따라줬어요 이 엘리베이터 앞에 영상 보면 나와요 내가 따라주는 장면 나오죠 이분들이 마시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물을 마시고 한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처음 먹어봐요 그래 나 눈물이 확 쏟아질라고 보는 거야 물만 깨끗한 물을 마셔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들이 그냥 그 소똥 소가 막 똥 싸놓은 그 벌레가 가득하고 벌레가 떠다지는 거 그 물을 퍼서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건강에 안 좋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퍼지는 오염된 물을 사람들이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꿀렁꿀렁 꿀렁꿀렁 그러면서 아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보적이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래 나한테 이제 야 박목 저기 저 목사 되기 전에 영민아 술 한 잔 해라 나 안 먹어 너 옛날에 한 잔 했잖아 옛날에는 했지 안 먹어 자주 나는 소주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빡게 져가지고 소주가 맛이 어떤 줄은 내가 알아요 내가 소주 한 잔도 안 먹어본 사람처럼 착하게 생겼지 그건 속는 거예요 사람의 인상으로 속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착한 사람은 아니야 응 과거에 뭐 하도 성질나가지고 군대에서 야 담배한테 줘봐라 쫄병한테 담배를 이렇게 불붙여서 주더라고 세 번 빨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안 빨았습니다 나도 담배도 빨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쁜 짓 많이 해봤어 그런데 그대로 이제 안 해 친구들이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남자 새끼가 뭔 재미로 사냐 그래 근데 나는 너무 재밌거든 예수 믿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지 얘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본 분들이 본 내 친구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 박 목사 내가 페이스북으로 보는데 참 부럽네 어떻게 그렇게 참 인생을 재밌게 살아 예? 어떻게 참 같은 친구들만 부러워 예? 우리 동창에 가면 박 목사 얘기는 양념거리로 안 빠지네 나를 양념으로 먹더래 이런 거 시켜드리 너를 씹어 양념으로 동창에만 가면 왜냐면 동창 중에 내가 제일 유명하거든 텔레비 나간 사람 나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텔레비 나간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까 매주마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네 진짜 친구들이 자랑스럽지 친구가 저 친구는 참 뭐가 좋아 저렇게 싱글싱글하고 말이죠 지금은 좀 아는 것 같아 그때는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뭔 맛으로 샀냐 너는 술도 못 먹고 담애도 못 피고 남자 새끼가 야야 술맛 떨어진다 가라 그래 알았어 갈게 그리고 나와버려 나는 나는 술맛 떨어지는 사람이야 술 먹는 데는 나를 부르지만 나는 술맛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물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생수가 불을 받고 나니까 이 생수가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정이라는 게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몸에 물이 불이 붙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증기기관 차 아시죠 물에 열을 가하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 증기기관 차가 물에 열을 가했는데 그게 에너지가 돼서 도빈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요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과학 문명이 급속하게 발달됐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감당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에게 불을 붙여줬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의 배에 생수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발목에 차면 불평만 나옵니다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A가 나와 신한 사람에서 불평하면 그게 발목에 차서 그래 이게 은혜가 이게 완전히 젖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에 젖어버리면 무조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충도 치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환상을 보니까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창의라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 메말라버리고 황폐버린 땅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다는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봤던 천년 안국에 이루어진 환상입니다 강좌 위에 나무가 심겨지고 거기에 그 잎사귀가 쫙 나오는데 약재료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한의사들이 대단한 거예요 잎사귀에 약재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 보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치료의 강산을 발휘해서 레이저 강산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성경만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 성경을 보면 창조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더라 기원아 너 한번 읽어볼래?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매지르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바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이가 있는데 내년 봄에 꼭 이스라엘 가세요 저랑 같이 꿈꾸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면 같이 가게 됩니다 간다고 한다고 말하면 가게 돼요 다 같이 간다고 간다고 말하면 결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도 간다고 나는 갈 거야 나는 천국에 함께 갈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래야 그 사람 갑니다 나 못 갈지도 몰라 그럼 못 갈지도 몰라 나도 진짜 그러니까 간다고 말해야 돼 나는 새끼들이 많아서 밥에 쥐어야 돼서 못 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평생 못 갑니다 새끼들이 있고는 없고 나는 간다 그래야 가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예 못 간다고 말하면 못 가는 거야 무조건 간다고 얘기해버려 옆 사람한테 난 이스라엘 갈 거다 채영 우리 안에 같이 해라고 다 같이 이스라엘 나는 갈 거다 이스라엘 가세요 왜 이스라엘이 그게 중요하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도구의 초림의 도구로 유대인을 쓰셨죠 유대의 자손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참 이 나라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나라가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땅까지 성교하다가 예수님을 맞아야 될 텐데 또 우리 교회가 타락해서 저는 이 교회가 타락한 것을 봅니다 저 포함해서 목사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게시록 18장에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말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절했지만 제림하신 예수는 누가 거절해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제림을 안 믿어요 휴고도 안 믿어요 천년아웅도 믿지도 않아요 그걸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로부터 구원 받는다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장이 지금 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왜 그런 뉴스 보잖아요 목사가 4월 초파에 가서 석가모니 봉축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손님이 목탁 들고 와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을 축하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이 아름다운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미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스펙이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말 이 훌륭한 목사님들 존경받고 내가 봐도 진짜 나 정말 근처에 가기도 힘든 이 귀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애한 스펙과 그렇게 훌륭한 경륜을 가지고 그런 미혹에 빠져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세계 아 우리 훌륭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손님들과 그 무당들 전 세계 각종 종교는 다 모여가지고 손 들고 우리는 하나 됐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니 이제는 전도는 하지 맙시다 각 종교 각각 알아서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금 CWCC를 얘기하냐면 이 하나된 종교통합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셨죠? 금요일날 봤던 영상에 그러니까 이 종교통합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미혹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벌여야 됩니다 그냥 화려한 신본주의자가 돼야 돼요 다 같이 나는 화려한 신본주의자가 되고 싶다 그럼 화려한 신본주의자는 뭐냐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신종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도날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그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소련공상당 그 무시무시한 소련공상당을 무너뜨렸어요 도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대통령은요 영화배우였어요 정치적 기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굉장히 친화적이었습니다 미스코리아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사회도 봤거든요 그럼 누가 1등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1등 될 것 같은데 1등 되면 나 같은 남자가 호감이 간다고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기복이 좋겠어요 사회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높여주는 거예요 기자들은 정치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 위해서 권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편집국장이 되면 날 좀 잘 좀 써주세요 그 기자를 지금은 편 기자예요 발로 뛰는 기자 새벽에 이 사람이 가방 들고 나오면 치재해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냥 잠밭대기 입고 카메라 들고 기다렸다가 찍는 그런 편 기자인데 그 기자한테 당신이 편집장이 되면 내 기사 좀 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높여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고 나쁠 사람이 어렸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교를 펼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적이 다 우군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구로바초포가 소련을 완전히 분해시켜버렸잖아요 야 이제 너희 나라 다 나가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기르키스탄, 가자스탄 다 러시아 연방에서 다 동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유럽 위쪽에 공산국 헝가리 이런 많았잖아요 또 어디입니까 동유럽 쪽에 많은 공산국가들한테 야 나 이제 공산주의 그만할 거야 너네 알아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련이 공산주의에다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우리 형님 나라가 그만두면 우리 어떡하냐고 나 자기주의에 갔다 자기주의에 갔다 그러면 근데 그 분해시키는 누가 했냐면 레이건이 한 거예요 레이건이 한 거예요 트럼프는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계산 속에는 그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이든 이란이든 머릿속에 굉장한 그런 계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계산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재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마 그런 역사에 어떤 그 저 그리스도의 편에 왜냐하면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 중에 트럼프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국가주의 그러니까 이게 세계 단일 정교 단일 국가를 만드는 그런 정교 통합과 국가 통합주의자가 되면 저렇게 정치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국가주의예요 미국 우선주의다 이렇게잖아요 아메리카 프라스트가 트럼프의 최고의 선거 플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루미나티아와 프리메이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힐러리가 될 줄 알고 꼭두가이처럼 힐러리를 움직였거든요 오바마하고 그래서 오바마와 오바마 8년 동안에 얼마나 전세계가 동성의 천국이 되어버렸거든 네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씨하고 함께 동성의 천국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번에 서울교인이 파파야가 뭐 있길래 이거 누가 사왔어?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태국 갔다 왔다고 사와했더라고 태국 가면 여러분들 꼭 가는 곳 있죠 게이천국 게이쇼 세계에서 가장 큰 게이쇼가 태국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게이들이 많을지 몰랐죠 동남아에 여러분 동성의 축제가 가장 어디서 크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프란시스코? 노 테라비브입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수도 테라비브에서 30만에서 50만의 동성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의 진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그래서 홍석천 씨가 한 신문의 기자한테 그랬어요 테라비브 이스라엘 테라비브가 부럽다 우리나라도 저런 세계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수십만 명의 동성의자들이 다 반나가 돼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야 그게 부럽다 우리나라가 언제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나 저 그리스도의 음모는 피하게 된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장을 봐야 돼 다 같이 끝장을 보자 성질나면 내가 이놈이 시키대 끝장을 봐야 돼 끝장 그럼 끝장이 어디여? 여왕계시록 22장이 끝장이여 여왕계시록 22장을 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승리한다고 나와 있어 마귀는 패한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이시죠? 우리는 죽어도 이겨 다시 사니까 그래서 저의 꿈은 순교가 꿈인 거야 순교도 좋다 순교도 좋다 그래서 흐르는 삶을 살자 생수와 같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는 삶을 살면 고착되어 있으면 썩습니다 교회가 자꾸 이렇게 교회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안 돼 우리는 모아놓을 돈도 없지만 모아놓으면 썩어 거기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흘려야 돼 자꾸 선교지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 또 새로운 돈이 또 들어와 이게 흘려보내 여러분의 가게도 움켜쥐고 있으면 많아지지 않아 신기하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라 가난한 자에게 꽂은 것은 내게 꽂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해봐요 나는 IMF 때 수많은 사람의 집을 얻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집을 책임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난 집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왜 없네 없으니까 없지 나는 언젠간 누가 내 집을 사둘 줄 믿어 기온이가 사줄래? 아 더 아멘해지는 고맙네 아무튼 이 세상은 나그네다 애국인이다 타기인이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본양 오늘 라치스 시간에 설교 들었잖아요 내가 가야 할 본양 더 나은 본양이 있다 이거야 그 본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영광교 교인들이 저를 김포로 보내주셨죠 흘러왔다 제가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겁니다 내 겁니다 가만 됩니다 이러면 나는 못 와 근데 우리 서울 영광교의 귀한 성도들이 목사님 김포로 가십시오 나를 흘려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김포가 살아나잖아 세상은 왜 암해 안 해 아주 심각하게 들으면 안 되고 그러지 않아? 장로님 내가 없었으면 슬퍼했을 뻔했지 그치? 우리 장로님 나 때문에 행복하거든 그렇잖아 나는 우쪽의 현성이 좌쪽의 장로님이 두 사람만 말 걸어 내가 기온이한테 가끔씩 거는구나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프리카로 흘러가니까 아프리카의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성교보고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어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막 가득가득 쳐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갔더니 재정을 흘려보냈더니 사람을 잠시나마 우리가 휴관해가지고 다녀왔는데 그곳에 부흥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고적돼 우리끼리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네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는 이 땅은 어차피 내 집이 아니야 끝까지 흘러가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천년왕국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실제로 그 강에 흘러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고기야 내가 포드라무 농사를 지면 내가 먹겠다 그게 뭔 말이야 넘쳐라기 때문에 이제는 뺏는 일도 없고 뺏기는 일도 없다 그 말이야 그 세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때 이사회 56장 그때는 사람들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백세의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리라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유토피아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만이 그런 세계가 오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마귀 꽃동산대리 아멘 그런 천년왕국에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에루살렘 우리가 여행 가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신 주요 라고 찬송할 때까지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지금은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일단은 이스라엘 선교사들을 도와줘요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제 그 선교사를 찾으러 가는 거죠 누구를 도와야 되나 어떤 선교사님을 도와야 진짜 이 사역이 파워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후원을 연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후원자를 발굴하는 거죠 1만 원만 헌금해 주세요 에루살렘을 위해서 유대인의 영혼들을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 때 에루살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거는 그리 보내고 아프리카 헌금은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드 브리치 미션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한 분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사님들 통역하실 분들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거리전도 할 때 뮤지션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직접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또 감당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뉴스를 들으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특히나 우리 더불아 선교회원들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죠 아이들이 다 어려요 우리 더불아 선교회원들은 그러면서 교회에 또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 봉사하자 해놓고 뒤로 빠지면 안 돼 아까 했잖아 오진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뭘 봉사할 건지 다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하고 뒤로 물러서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내가 지금 안 하면 네가 언제 할래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까 잠깐 5분 간증할 때 우리 조경미 회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지금 안 하면 네가 언제 할래 왜냐하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11시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내가 아이들 이렇게 막 성기는 거 내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네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기쁘게 해 그거 다 내 일이잖아 그 아이들에게 네가 말씀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지체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그 재능을 가지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상급으로 연결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대통령 면장을 한번 못 해보지만 그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로를 탄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생각만 하면 너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어떻게 왕로를 타겠습니까 그냥 개털모자 쓰고 있는 거지 우리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천국에 갔더니 개털모자 쓰는 사람 있더라 왕관도 아니고 씌워줄 건 씌워줘야 되는데 뭐라도 씌워줘야 돼 그래서 개털모자 씌워줍니다 왕관은 아니야 그러면 좀 섭섭하잖아 기약에 천국 갔는데 그래서 충성하자고 누가 목사님이 안 안 알아도 돼 나는 하나님만 알면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충성합시다 내년에는 더욱 충성합시다 우리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그리고 또 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성교 동원 저는 성교 동원 가거든요 저는 성교 동원하는 성교사죠 동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를 하자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말을 또 이런 것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뷰파인드라고 할죠 안경이 이렇게 더럽혀지면 안 보이거든요 그 뷰파인드를 깨끗하게 닦아서 세상을 밝게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제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밝게 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곧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다운 주의에 그런 귀신의 이론에 빠져서 교회들이 다 귀신의 처소가 돼서 다 미혹되고 배도할 때 우리가 고고히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성교 사명을 다하고 땅 끝에서 줄을 맞는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기를 원하는 분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청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목소리로 기도할 때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 곧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고 이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대개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 생명 강가 저 천국에 이를 때 영원한 생명 강가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저물어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을 꿈꾸게 하소서 놓지 말게 하소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